기상캐스터 배혜지 표성국민학교 폭발사고 한해전인 1949년 3월 10일. 서기국민학교에서도 비명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날 다친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중상자였고 다친 학생들은 28명이 다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5명이 죽었다고. 저 혼자 이제 희생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제일 친난 친구가 그때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걸 생각이 났어요. 사고 이후 76년 만에 학교를 찾은 생존자 석은숙 씨. 곁에는 당시 폭발사고로 숨진 친구 김충강의 남동생이 함께했습니다. 서근숙 누님이 어린때 충만이 누님하고 단짝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숙이 누님 덕분에 근숙이 누님이 자료 냈던 거 또 기억해서 글을 써놓은 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유족 신청을 했더니 작년에 작년 4, 3 때 그게 유족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가 어렵게 찾은 누님의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폭발사건의 사망이라고 쓰였습니다. 사고 당시 교실에 있던 고 김충강의 큰언니도 이제야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교실 바다 밑에 뚫려있는 그 구멍에 탈환을 넣은 걸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라고 하지다가 장난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 데가 여기 주둔해 있을 때 잇속에 버리고 가니까 애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때리니까 폭발이 터졌다. 이거를 제가 제 귀준으로 다 듣고. 하지만 4, 3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던 시기. 유족들은 그날의 진상을 묻지 못한 채 슬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런 걸 조사조차 안 하느냐. 세상에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제까지 지내다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기국민학교 폭발사고 피해자 3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단 2명만이 4, 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안세혜입니다.